못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양문 옆에 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 예루살렘 성 북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풀장과 같은 연못이 있어요. 그것이 베데스다 못인데 인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못은 BC 1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마카비아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망하고 나서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마카비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성전을 재정비하고 신앙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희생제물을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면서 베데스다 못을 만들어서 밖에서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재물로 드리는 양이죠. 그것을 씻혀서 그리고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카비아 시대가 끝나고 로마 통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헤롯 왕이 성전을 크게 다시 짓게 됩니다. 이때 이 연못의 용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양을 씻는 그러한 못이었었는데 병자를 씻는 곳이 됐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클레피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 아클레피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에 몸을 씻는 방법으로 치유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연못이 있으면 그 곁에다가 신전을 만들거나 행각을 만들어 놓고 병자들이 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베데스다 못의 장소가 발굴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더라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가 있고 아래가 있고 위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연못이고 밑에는 땅을 파서 돌멩이로 담을 쌓아서 만든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길이가 한 150미터가 되고 넓이가 50미터 정도가 되는 그러한 큰 연못이에요. 그런데 물은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 수돗물 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 산 꼭대기죠. 여리살렘이라는 것이 산 위란 말이죠. 그래서 물이 잘 올라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빗물이 그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면 위에 연못에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치면 또 아래 연못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래에 물이 흘러갈 때에 위에서 흘러갈 때에 밑에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아마도 위에 있던 연못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긴 어떤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베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항상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텔 그렇게 나오죠. 베데스타, 베데스타. 국률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명자를 보면서 이 극률과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그 베데스타는 신음과 탄식의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고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베데스타는 문제와 시름하는 곳입니다.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시름한 그러한 곳이 바로 베데스타라고 하는 것이 38년 그러면 40대기 2이에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38년은 바로 이 신해산으로부터 가난 땅까지의 시간이 38년입니다. 신해산까지 출혈급해서 가서 머물러 있던 시간까지 합하면 2년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소위 뺑뺑이 돌았죠. 그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뺑뺑 돌면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38년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매많은 똑같은 것과 같은 인생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생은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이웃 때문에 싸워서 수년 동안 대화도 없고 서로 연락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어요. 부부간의 큰 상처 때문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한 지붕 밑에 있지만 서로 대화도 없고 정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 학교가 애들이 적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 또 아이가 핸디캡이기 때문에 평생 그 핸디캡의 아이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모 또 아이들이 컸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 이런 것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성격의 문제 때문에 기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자꾸만 상처받으면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이 경제적인 빈곤함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분들 이 38년 된 병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지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막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절망이 와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는 도와주지도 못해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감이 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스코메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지들이 많아요. 아름답고 번영과 어떤 행복의 이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고를 보면 이쁜 사람 또 잘생긴 사람들이 멋진 건물에서 아주 멋진 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고급차를 타고 물건 최상급의 물건을 즐기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소망과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처지와 나의 처지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은 원망으로 흘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를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물속에 들여다 주질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절망의 면에서 원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경쟁 속에서 패배감에 빠지게 하는 곳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물이 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했을까 생상을 해봅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그냥 막 뛰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서로 싸우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그곳이 아니었을까 은혜와 국률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정지하고 미움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최고가 되려고 서로 1등이 되려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1등 된 사람은 환호를 치지만 나머지는 다 1등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고 또 패배감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싸움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명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셨는가? 제일 처음에는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먼저 찾아오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명자를 왜 찾아오셨느냐? 그가 예수님 와달라고 소리를 쳤나요? 그가 뭐 겸손해서 예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대답은 단순해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38년 아니 평생을 해도 아니 영원히 해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은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라고 넉넉 노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래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내 문제 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데 문제를 알고 오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뭐 원하냐 어디 아프냐 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네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오시다 그냥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아시면서 왜 질문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심을 고백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난 강림절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솟아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와 같은 절망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새로운 희망의 싹시 솟아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루터기와 같이 다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운 싹을 보게 해주시오. 그 새로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하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희망의 싹을 보기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절망과 고독 속에 하루하루 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과 친구들도 외면합니다. 그는 분노 가운데 어느 날 감방 벽에 다음과 같이 그를 휘갈겼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구석에 시멘트가 갈라진 틈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아주 그냥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받는 음료 물을 가지고 조금씩 남겨서 그 새싹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점점점점 올라오더니 파란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써놨던 이미 써놨던 그 절망의 낙서를 지우고 새로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소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싹이 트고 소망의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새싹 축복의 꽃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핀잔하실까 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먼저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잖아요. 그래서 이 38년 전 명자에게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열정이 사라진 자들에게는 오셔서 네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걱정 그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네가 평안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와서 네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있는 자들에게는 네가 다시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성을 듣고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낳고자 합니다.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에 간구하시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네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 지지나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릴 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붙어있던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땅의 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과 욕심과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일어서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결단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대고 있었던 것이 거기에 누워있었습니다. 기대고 누워있었던 그것을 이제 내 손으로 들어라 그런 말씀 내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라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다 기대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힘 아닙니까? 이것을 내려놓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에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잘 쓰는 거예요. 바른 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의 1조를 드리고 30분의 1조를 나눠라. 10의 1조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30분의 1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금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에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회복된 자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과 위전을 분명히 찾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목적이 없어질 때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목표가 없어지면 열정이 사라지고 피곤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길 때 열정이 회복되게 되고 삶의 기쁨이 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정은 우리의 삶의 90%를 해결한다. 열정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열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도 이기게 되고 열정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열정이 사라지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그 열정은 바로 목표에서 와주고 비전에서 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긴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열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신다고 유아일 2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꿀 것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의 표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 하루, 올해 한 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곳이 비춰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금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사랑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무엇인가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열정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힘있게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회복된 인생으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아닐까 지쳐 절망 가운데 또 원망 가운데 있는 또 패배감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은 아닐까 오늘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들고 가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하면서 응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목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